어.. 뭐야, doubitte. 아니야 아니야. 뒷통수 명탐정입니다. 뒷통수 명탐정 짝꿍 한 쌍이 도자를 착용한 후에 물풍선 아래 착석을 하고요 나머지 여덟 분은 뒤에 섭니다 그 다음 뒤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커플 즉 두 사람이죠 이 앞에 앉은 커플의 뒤통수를 한 명씩 칩니다 침옥에서 맞으면 교체 틀리면 감점 그리고 때린 사람 득점 단순 뒤 묵지는 거 어느 손 그런 거네 알겠다 해봐야 알겠다 근데 이게 그 손맛이 있어요 각자의 손맛이 있어 스타일이 있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눈 감아요? 시작! 근데 이런 거는 전소민이 못 참는다고 못 참지 석자 석자 죄송 어? 뭐야? 아니야 아니야 안가? 석자 죄송 어? 뭐야? 아니야 아니야 안가? 아니야 아니야 카메라가 다시 할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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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니 이해를 못했어 우리가 여기에는 이해를 못했어 아니 이해를 해 석은이가 때리면 되는데 둘은 이해를 못했어 둘은 이해를 못했어 둘은 이해를 못했어 아니 둘은 맞았잖아요 예 눈을 잘못 이해한 게 아니 지효가 형 때리고 소민이가 그냥 형 때렸어 소민이가 나머지는 사람을 때려야 돼 근데 내가 너희들 손맛을 기억한다 어떻게 너 나 알아 얘랑 쟤 이제 눈을 이해했죠? 자 시작! 우리 좀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다 가야겠다 그렇지 여기 누나 돌에 좀 Parlament이 예쁘지 이제 막 막 오우우우 오우우 어 때리고 비이야 나갔다고? 얘는 아닌 거잖아 자 맞춰주세요 손이 얇아 여자야 손이 얇아 여자야 여자고 이거 진짜 어렵다 여자야 여자 조국인가? 세찬이 같아 아인이라 아인은 날 못 보잖아 세찬이가 살살 쳤겠어 아니면 전소민 아니야? 너 아까 톡 치고 지나갔잖아 그리고 전소민이 튀어나왔단 말이야 진짜 전소민 아니야? 아니야 절대 너 왜 이렇게 모자르냐? 제니한테 좀 잘해줘요 젠틀하게 재석이 형 아니라 제니의 펌프트 내가 알게 봐 네가 딱 맞고 이랬는데 얘기했냐고 트릭이지 아니 봐봐 난 이런 식으로 친거야 나는 어떻게 쳐냐 나는 이렇게 쳐 어? 나는 나 봐봐 이렇게 쳐 뽕트다 느껴봐 뽕트야 되게 세게 때렸어 나는 이렇게 세게 때렸어? 나는 이렇게 쳤어 자 골라주세요 한 번 더 가볼래? 하하 정의 하나 둘 셋 정의 하하 다시 다시 바로바로 맞히셔도 돼요 앉아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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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센데? 엄청 세 땡땡땡땡 어? 쎘어 쎘어 약했어 쎘어 약했어 완전 쎘어 어 나도 쎘어 완전 쎘어 우리 멤버 둘 누구야? 나 봤다 나 지금 봤다 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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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인이가 아인이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인이가 야 지금 일어나니까 아인이가 하하하하 네 느낌부터 형세찬 그래 그래 나 엄청 세게 때렸는데 양세찬 아니야 나 남자였어 아인이야 남자였어 형이 아인이야 형 내 눈을 봤다니까 내가 아 그래? 너 봐봐 그리고 하하하하 형 나 양세찬 아 그걸로 가? 어 양세찬 왜 모자라니? 양세찬 박아인 오해 아인이가 아인아 아인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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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피하더라고 게스트가 세게 가니까 진짜 헷갈린다 아인이 진짜 때리는 거 좋아하더라고 제가 아인이가 막 장난 아니야 아 너무 의욕적이야 나 빨리, 빨리 해야 돼 물 하하하하 느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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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주먹 여자야 오케오케오케 주먹 여자야 오케오케오케 주먹 여자야 자 맞았어? 저 약했어요 약했어? 오케이 하하하하 야 이거 무조건 소민이야 이거 무조건 소민이야 저 약했어요 지효야 그러면 지효해 내가 소민 내가 소민 내가 소민 나는 주먹으로 때렸어 오케오케오케 전소민 지효언니 전소민 지효언니 우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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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왜 걸어? 아니 나 왜 걸지 소민아 난 왜 걸려? 너 어떻게 알지? 너 소민아 정신 좀 차려 아 진짜?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난 어떻게 알아? 아유 위아래요 야 조심해 조심해 아 오빠 하하하하 이번에는 형 이번에는 재석이 형이 쳐야 오케이 제니가 하나 하나 호이! 진짜 재석이 오빠 같아 진짜 재석이 오빠인 것 같은데? 진짜 약간 주먹이 뾰족했어 재석이 오빠 같아 아니요 보험 안 되시고 아유 뭐하는 거야 아니요 보험 안 되시고 아유 뭐하는 거야 아유 뭐하는 거야 왜 그래? 다시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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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세상 그렇게 살지 마 야 손 닿아 봐 손 닿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누가 친다고? 하영이 친다고? 하영이 쳐 하영이 쳐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영 파트너가 둘이 치는 거야 오케이 어? 하나 둘 셋 하영이 쳐 하영이 치는 거야 내가 치는 거야 어 알았어 내가 칠게 내가 알았어 자 하나 둘 셋 하영이 아 아 아 하영이 아 재미남 팀 망치고 있어 아이 그럼 알아냐 나 다시 때려 다시 때려줄게 내 누가 때리게 뒤돌아보게. 뒤로 둬세요 한번 봐. 안 돼요, 그게 아니라. 모르는 안 돼요, 왜 이러지? 왜, 뭐. 아, 눈물 나려고 그랬는데 왜 이러지? 갑자기 그게 아니라 왜 자꾸 뒤돌아보지? 왜 이러지, 이상하네. 왜냐하면 소민이가 답답한 거 못 찾거든요. 다시 때리세요, 네. 자, 그러면 다시 모여요, 다시. 그냥 정희랑 희정이가 둘이 때려라, 그냥. 그래. 같은 팀도 아닌데 어때? 괜찮지? 같은 팀도 아니어도 때리자, 그냥. 자, 갈게요. 자, 누가 할 거야? 정했어? 하나, 둘, 셋.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나 누가 그냥 톡 건드렸는데? 자, 맞혀주세요. 정희. 아, 그래 언니? 정희. 내가 정희 같은데. 너 하아 오빠. 둘 다? 내가 하아 오빠? 둘 다 때렸어? 하아 오빠? 아니야, 내가 정희 같은데. 어떻게 하셨지? 내가 정희 같은 돈. 근데 남자 손이었어, 느낌이. 흑진이 오빠 아닐까? 형, 형 원실이야? 형 원실이야? 형 원실.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말하는 거야. 아니, 빨리. 원성이. 진짜 못 하고. 원실이야? 되게 투박했어요. 나는. 석진이 형은 절대 아니야. 이쪽에서 오는 것 같아. 지진이. 왜 석진을 놓쳤지? 이쪽에서. 사우퍼 이렇게 들어서. 크로스로? 제리만 빼줘. 정의. 나는 절대 아니야. 나하고 석진이 형은 진짜 아니야. 절대 아니야. 나 그럼 나 그럼 하오 오빠. 하나 둘 셋 나는 하오 오빠. 정의. 어떻게 맞췄냐. 수많이 딱 정이었어. 앉아주세요. 정의도 어마어마하다니까 쟤. 정의도 장난 아니더라고 쟤. 정의도 장난 아니더라고 쟤. 아이고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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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내가 왜? 오케이 오케이. 갑자기야. 갑자기 왜 시내초냐고. 다시 한번 해.